민주당 다시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께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이제 새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새신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또 효과를 낼 거라고 보시고 또 원내대표의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광호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당초에는 홍익표 의원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여론도 많았습니다만 구도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명이 3명이었고 비명이 1명이었으니까 법명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세 분이 이어서 표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근데 실제 득표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미한 득표수에 불과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박광호 원내대표가 가반을 처음에 득표를 함으로써 별선 투표권이 안 가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원래 좀 양당의 약간 원내대표 선거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 전 선거에서 2등했던 분이 그 다음에 보통 재수해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번에 박광호 원내대표가 될 때 박광호 원내대표가 한 표 차이로 안 됐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1년 전에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1년 동안 의원들 만나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본인의 득표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박광호 원내대표가 성격도 유아하신 편이고 적을 척치지 않은 성격으로 굉장히 유명하셔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오히려 친명의 비명의 어떤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원들 간의 친수관계가 더 크게 작동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지금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에 당 권리당원 중에 일부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박광호 원내대표가 오면 옛날에 에나이교, 이낙연계의 좌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불안감에서 청원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당에서 어떤 친명계 일색으로 갔을 때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은 지금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를 들어 송갑서 의원에 대해서 지명직 최고위원도 다시 하게 됐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그리고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의 지도부를 흔들거나 흔들린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낙연 대표가 와서 당대표를 한다거나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부분에서 박광호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출하는 것은 너무 기우다라고 생각하고요 박광호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원내 수석부대표라든지 계속 선임을 하고 있고 엊그저께 세신의총을 시작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돈봉투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개인적인 일탈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을 당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상당히 논의가 있어야 되고 저는 세신의총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민주당도 세신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신변수님 보시기에 민주당의 도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세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세신의 방향을 논할 게 아니라요 세신이 가능한 집단인지를 먼저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신을 하려면 어떤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력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반성이 있으면 그 안에서 동력이 나오고요 희생이 있을 때 또 그 안에서 동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명분을 가지고 저항이라도 해야 동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민영배 의원 복당하는 걸 봐서는 여전히 반성을 안 하는 거고요 희생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책임이 없는 오영환 의원 한 분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별로 이것도 오영환 의원에 대한 동정론만 있지 별로 전체적인 반향이 없고 명분 있는 저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박강원 비명계라고 합니다마는 얼마만큼 이분이 저항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반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동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개혁에 대한 명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이름을 얘기해도 국민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 지경이 왔다는 게 저는 냉정한 평가고요 저는 박강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인품이 좋고 정치력이 좋다는 얘기는 평판이 되게 잘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오히려 더 역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분의 경력도 되게 좋으세요 대변인도 하셨고 최고위원도 하셨고 사무총장도 하셨는데 이분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검수 한 박을 주도하신 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금 이런 방구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을 잘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과거를 보면 오늘이 보이는 거고 오늘을 보면 내일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박강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지분 나누기를 통해서 저는 현역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께는 최신할 것 같은 목소리는 자주 내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 지금 어쨌든 이번 민주당의 현재 상황은 송영길 전 대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송영길 전 대표 현재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지만 검찰에서는 무시로 일관을 했어요 문전박대를 좀 당했죠 어떻게 좀 민주당 내에서 법률위원회에 계시니까 어떻게 좀 이거를 해소해 나가고 하실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송 대표가 며칠 전에 검찰장이 자진 출석을 하시고 상당히 민망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때 방송 중에 이걸 현장 중계를 통해서 봤었는데 저도 이제 검찰청에 같이 참여를 하러 많이 가보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보통은 티타임이라도 한 번 하죠 그래서 저는 송 대표도 조금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시는데 답답하시니까 저렇게까지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참 검찰도 야속하다 그냥 오셔서 한잔 드리고 보내도 되는 부분을 굳이 저렇게까지 진짜 면박을 주는 것이라서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너무 검찰에 대한 비판을 좀 세게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그러더라도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지 한번 드러나 보겠다 해서 간단하게 취지만 정도만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 정식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라는 절차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면담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없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송영길 대표에게는 조금 남사스러운 모습이 됐습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송 대표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당 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얼마 전에 터져 나온 최영호 의원이라든지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장사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그런 게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나 이번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동봉투 또 이것을 저는 한편에서는 저도 제일 처음에 대의원제가 문제가 있다 대의원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제도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것은 너무 비겁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면 제도가 있다 해서 어떤 제도가 있다 해서 이게 없어질까요 그러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의원제를 없애면 동봉투가 없어집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대의원 제도를 개선시키고 어떠하냐면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권리당원과의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어떻게 좀 완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당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 이걸 없애고 안 없애고의 문제가 동봉투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다가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어떤 대의원제 제도를 가지고 전패 문제를 개파 간의 갈등으로 이것을 엮어서 풀어내는 것도 저는 그건 반대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대의원 제도라든지 사실 국민의힘에는 없는 제도 있잖아요 지금 조금 박하게 지금 쇄신의 동력이 없다 쇄신의 방향성을 논하기 전에 쇄신 하기가 어려울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 부분만은 제도적으로라도 거쳐야 된다 혹은 지금 당장 민주당이 꼭 필요한 거 이런 거 좀 조언을 하나 해주시죠 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를 뭘 바꿔서 될 게 아니고요 제도 때문에 지금 당이 망가진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장 단편적인 게 지금 돈봉투 사건 나오니까 일부 세력들은 대의원 제도 때문이다 이러면서 논점을 또 일탈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대중당원들한테 표를 맡겼을 때는 대중들에게 돈을 안 뿌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수의 대중들한테 돈을 뿌렸을 거거든요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당시 구조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경 해체 이런 식으로 갔듯이 이것도 돈봉투가 누가 돈을 조달해서 누구에게 뿌렸고 누가 선거를 민주주의를 회방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데 엉뚱하게 대의원 제도 때문이니까 대의원 제도만 없으면 돈봉투가 사라질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은 대의원 제도 없거든요 그런데 돈봉투가 돌아다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논리적 납득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민주당은 글쎄요 저는 그게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당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인적 쇄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동력이 있는가가 저는 의문인 것이고 그만큼 저는 비리권의 벽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처음의 태도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당에서 고개를 든다거나 사과를 한 이후에 어떤 이재민 대표가 최고위 석상에서 몇 번의 90도로 사죄의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 거기서 고개를 들 때가 아니라고 보여요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다할 정도의 쇄신 방안과 그다음에 과다할 정도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정도의 정말 그 살을 도려내는 어떤 뼈아픈 어떤 쇄신체 인적 쇄신체이든 제도적 쇄신체이든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지금 뭐 관련자라고 보통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저는 오히려 자진적인 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안 된다고 친다면 저는 당에서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의 어떤 쇄신체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 제대로 받아들이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사과한 것까지는 잘했죠 근데 그분이 바로 며칠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연아 의원은요 박순자는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는 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분이 좀 신뢰가 많이 없는 분이라는 걸 좀 민주당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책임부터 모든 걸 다 자기가 지겠다라고 하고 귀국으로 하셔놓고서는 이제 와서 야당 탄압이다 보복이다 하면서 아니 조사나 면담을 사전주율 없이 나가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저는 이거 명백하게 특권의식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당대표까지 지냈으니까 가면은 평검사들이 날 만나줘야지 평검사들이 바쁘죠 일하느라고 근데 그거를 본인이 갔다고 해서 만나줘야 된다는 거 저는 굉장히 구태적인 사고방식이고 또 하나는 중앙지검에 뜬금없이 출동하다 보니까요 제가 사진 보니까 그 민원 창구거든요 사람들 다니는데도 방해가 심각하고요 기자들이나 지지자 반대자들이 모여가지고 공고기관 앞에서 상당한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본인이 반성한다고 프랑스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뒤집는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도 국민의힘까지는 넘어가 봐야죠 민주당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자 우리 신변호사님 김기현 대표가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도부 체제가 꾸려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윤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최고위원 두 분이 지금 김기현 최고, 태영호 최고의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좀 징계의 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어떻게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김기현 대표가 출마를 할 당시부터 당정일체를 이야기했고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라는 허구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저는 지금 뭐 머리 아프고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지 그럴 바에는 왜 대표 나가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시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저는 태영호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설화 때문에 많은 구설수 속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는 저는 징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저희 당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명이고 두 번째가 탈당 권유 그것도 제명과 유사한 효과고요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1년부터 3년까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고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태영호 의원이 최근에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개입을 밝혔다는 면에서도 이게 문제지만은 더군다나 해명 자체가 상당히 우스꽝스럽습니다 국민 앞에 정직하지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이진복 수석이나 태영호 의원 간의 진실게임 내지는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해명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거나 내지는 당에서 제명을 통해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의원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시라고 저는 어제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시라고 했고 이분이 녹취록에도 보니까 재선 얘기하면서 최고위원의 스피커를 갖다가 대통령실에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아니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해야지 대통령실을 보고 하는 국회의원이 더 필요한가요? 저는 300명 중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분들은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다 걸러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걸러기에 앞서서 태영호 의원은 먼저 본인의 그런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감출 수 없고 저는 의원직 사퇴를 통해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의원은 안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켜오고 갇혀온 역사와 어떤 가치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배웠던 북한에서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자기의 소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말도 되지 않은 거고 검증되지도 않은 역사고 본인의 소신이 북한의 기준이라면 북한에서 왜 나오셨나요? 굳이 남하에서 사실 필요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그럼 다시 북한으로 가셔서 자기 소신 지키면서 사시는 게 맞죠 저는 이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격? 어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맞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태영호 의원은 그만두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저는 왜 여당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최고회의에서 그런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나 봤더니 이게 결국 대통령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발언들을 계속 장해천 최고 같은 경우도 계속 과격 발언만 쏟아놓고 그게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것들이 이게 배우가 대통령실이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배우가 드러났다고 보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아셨나요? 아니죠 그 점부터는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정무수석도 진직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실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구나 정치적으로 저번에 안철수 대표한테도 안철수 회원 의원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하고도 오히려 당당해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들었던 안철수 대표는 떠나들어가지고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합리하고 있고 정말 이런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이 있었었나 역대 오히려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을 여당을 지배하기 위해 조정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공천 개입 의혹이죠 지금은 그리고 그전에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건들지 않고 태용호 최고만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러면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앵커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전당대회는 개입 의혹이 아니라 개입을 했죠 의혹이 아니라 확인이 된 사실이고 정확하게 지금 태용호 의원의 이런 공천 개입에 대한 건 저는 의혹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어요 당시에는 국정운영의 방해 세력이다 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발까지 했고 당시 장재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정치하자라고 구호를 외쳤거든요 저는요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 저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갖다가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했고 당시에 이것을 기소한 분이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한동훈 장관하고 같이 이걸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남을 단죄했다 그러면 그 기준만큼은 본인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복 수석을 통해서 이런 공천 개입의 의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거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복 수석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태용 의원이 저는 해명이 저는 석연치 않다고 보는 근거가 있는 것이 물론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태용 의원의 그간의 행동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비밀이 보장된 대화에서는요 진실을 말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골방에서 사적인 밀담을 나누는데 그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적인 대화에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분은 아예 태생적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복 수석이 부인을 했고 태용 의원도 본인이 과장했다면서 본인이 거짓말했다고 인정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태용 의원은 의원직 사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사적인 대화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분이면 공적인 책임을 담당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해명까지도 국민을 속이려고 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이 앞으로도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흔들리는 모습은 결국 대통령실에까지 불똥이 안 튈 수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대통령실도 또 국민의힘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천체사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dos nunca